이거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니까 네 맞아요 맞네 감사합니다 어 여보세요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 대표 먹거리 화생활을 위한 대구시와 한국도로 손진식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부 공무장이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대구시 행정구시장 정원입니다 오늘 대구 음식 음식을 받게 되는지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손진식 부산을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가면서 아마 심리를 대빵과 대구심리 대구심리와 대빵을 이렇게 손진식 최상위님 막창한 오늘 참석해 주신 팀장님 사장님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입하는 이런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되어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대부의 심리를 대구시의 우리 그 최영호 부시장 우리 공사의 그런 뜻을 생각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흥행이 되더라구요 저희가 해가지고 대부심리나 대부하마 심리 전국에서 다 알려질 수 있도록 드리고 또 드리고 하겠습니다 뭔지든지 뭐 이야기해 주시고 우선 오늘은 저희 한배뿐만 아니라 제거 업계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대빵설리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사장님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